아픈 곳이 없다 는데도 계속 아픈 이유는 분명 몸이 이전 같지 않은데 어딘가 특별히 아프진 않고 병원을 가도 스트레스 탓이라고만 하고 이런 분들은 미네랄이 부족한지 체크해보세요. 체력저하 우울증 조조 피부지원 부종 불면 잇몸염 알러지 천식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미네랄 밸런스가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미네랄은 약 50종류 정도입니다. 몸의 성장과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 균형을 잃으면 우리 몸에 여러 기능의 이상이 생기죠. 이 이상신호는 혈액검사나 일반적인 검진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보고 내 몸의 미네랄 균형을 확인해봅시다. 만성피로가 심하다. 손 떨림 증상이 나타났다. 근육이 잘 뭉친다. 피부가 부쩍 푸석푸석해졌다. 부종이 부쩍 심해졌다.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